아... 이번에 해볼 것은 4월 수익영상 수익영상입니다 아프리카 512 047원이 나왔구요 처음 들어올 때 광고 나온게 13,277원이고 에드발로 770원 구독자 12,000원 별풍선 486,000원이나 투네이션 294,062원 아마 이게 수수료 빼면 아마 더 빠지긴 할텐데 다음 제일 높은 수익이 뭐였냐군요 어... 이게 제일 높네 위치코인 영상중에 40 40 40 그 정도 되네요 이건 다 생방영상이라 그래서 유튜브 그리고 1154.4 달러 거래수익이 38달러 그 다음에 290446원을 품질자님에게 드렸구요 어...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말이죠 맞죠? 또 보고 어... 이달의 수익은 18201771이 되겠네요 182만 천... 182만... 177원이 되겠습니다 4월 수익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457 4458 5459 7479 8ص9 7479 9489 9489 9489 119 119 118 947